자, 그러면 21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 1번이 정답이었죠. 이게 1항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 헌법 1항에서 1항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모든 국민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21번의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자, 공용 침해에서 일단 이건 볼게요.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건 이전되는 건 뭐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수용과 그 다음에 사용과 제한 이거 중에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건 그건 수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는 키워드는 수용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전 뒤에 보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A와 달리 B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얘가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앞서 얘의 핵심은 뭐다?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건 완전히 국가가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달리 이거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사용은 재산권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 건 맞아. 그런데 얘는 이거와 달리 이거라고 얘기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만약 이거 자체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것 이걸 수용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던가 이런 식의 잘못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 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우린 지금 국어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제한의 경우에는 국가로 이전되지 않나요? 이건 모르죠. 저도 헌법에 대해 모르니까. 단지 우리는 독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맞다. 이 정도의 논리적 판단만 필요할 뿐.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 여기 이게 틀렸어.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요가능한 권리가 있는데 그게 단 조건이 있죠.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공공편리를 위해 공익적합성 정도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4번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침해와 보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나요? 아니죠. 이것도 잘못된 설명. 4번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침해와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이런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문제를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기간 동원했죠. 그럼 이거는 수용이 아니에요. 공공 필요에 의한 바로 뭐가 되나요? 사용이 되는 거죠.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수용인지 사용인지 제한인지 그 밑에 각각의 의의를 적어놓고 이것을 살짝 단어를 바꾼 다음에 수용, 사용 이 단어만 교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21번에 1번 22번 기역과 니은 당연히 나오겠죠. 기역과 니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기역은 경계이론이고 니은은 분리이론이 되겠죠. 경계이론은 보상규정이 없어도 사망을 근거로 사망이 뭐죠? 사망에는 이런 치매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상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불가분 조항이잖아요. 그럼 만약 보상이 없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뭘 끌어와서 사망을 끌어와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괜찮죠? 다음에 2번 니은은 분리로는 이항과 사망은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만하게 분리한다라고 본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맞고 다음에 여기 이거 잘못됐어요. 경계이론이라 하더라도 행성작용으로 인한 재산 사용 송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요? 어떤 경우에서만 앞서 얘기했던 공익을 위할 때 공공의 편리를 위할 때 공공공리를 위할 때지 항상 보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니의 기억은 재산권 어떤 정도였죠? 치매 정도 기억나죠? 분리이론은 의사 누구의 의사? 입법자의 의사의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예요. 모두 만약 보상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치매를 규정한 법률은 둘 다 무엇이라고 보고 있죠? 둘 다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